내일이 합격자 발표예요. 왜 이렇게 한 점을 줘?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거리지. 사실 1차는 합격자 발표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미리 채점을 해서 객관식이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두근두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 딱 점. 딱 평균 60점. 혹은 회계 채점했는데 회계 딱 40점인. 근데 합격 점수가 나왔어. 그럼 이제 두근두근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자기가 OMR 실수 같은 걸 했을까 봐.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계속 나를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있긴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난 솔직히 얘기해줘야 되잖아. 많지 않다. 많지 않으니 있긴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네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얼마나 재수없겠니? 이렇게 팩트를 하면. 왜 이렇게 끄덕끄덕거려. 근데 난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럼 또 미치면서 가는 거야. 아 쌤 막 이러면서. 그래서 1차를 여유 있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 딱 점이 1차 발표가 왜 이렇게 늦어요.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의제기 때문에 그래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 그래갖고 그 기간 동안 미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2차 들어갔는데 기본이론 들어가서 유해생이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유해생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갖고 올 때마다 수업할, 2차 수업할 때마다 날 와서 괴롭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합격을 하세요. 1차.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지. 기다리는 시간이. 워낙 합격자 발표까지. 우리가 6월 말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서야 이제 발표가 나니 사람 미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시험 보고에 한 일주일 불안해요. 그러다 잊어. 사람이 좀. 제가 막 딴 일 하라 그러거든. 알바를 하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미쳐 돌아가니까. 결국에 자기 전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알아. 2차 보고 나서. 내가 3번을 왜 그렇게 썼지? 이게 루트야. 루틴이야. 루틴. 정신 건강이 쇄악해져. 공부할 때도 멀쩡했던 다크서클이 내려오더라고. 보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기간 내에 기다리는 기간 내에 뭐 학교를 가든 뭐 뭘 다른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정신, 그 육체적인 노동. 아주 좋잖아. 알바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뭔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시점에 발표 일주일 전부터. 사람 피 말린다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 발표가 딱 나거든. 야, 지금부터 어떻게 자냐. 낮수라는 친구들 많을 거야. 낮수라는 친구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발표 전날 낮수를 했어요. 술도 안 취해요. 낮수를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어서 갑자기 헬스장에 뛰어가서 막 뛴박질을 하다가. 근데 우리 때는 뭔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발표가 전날 9시 저녁에 났어. 화요일. 그게 오류가 뭐였냐면 우리 때는 합격자 발표 나면서 이름도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이름 안 나오죠. 이름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인터넷 신문 봤어. 또 무슨 종이 신문 봤다는 건 아니고. 인터넷 신문에 이제 기사로 떠요.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배포를 할 거 아니야. 뉴스 보도 자료를. 그래서 수요일 오전 9시에 띄워라.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조회도 가능해요. 시험 본 사람들은. 그래서 기사를 9시에 띄워라. 라고 했는데. 어떤 기자 한 명이 착각을 했나 봐. 술 먹었나 봐. 이 아저씨도. 화요일 전날 저녁 9시에 띄운 거야. 그래갖고 9시에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친구들한테. 같이 공부했던. 안 받았어. 나는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막 할까 봐. 막 어떻게 해. 막 이럴까 봐. 그 꼬라지 듣기 싫어. 안 받았어. 근데 전화를 여러 번 할 만한 친구가 아닌데 계속 여러 번 하는 친구. 전화는 뭔가 일이 있다는 거잖아. 뭐지? 얘가 한두 번 했다가 안 받으면 안 받을 애가 아닌데. 그리고 문자가 오더라고. 전화 받아. 좋은 일이야. 그래갖고 받았죠. 그 헬스장 러닝머신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 혼자 드라마 찍었다니까. 술 엄청 취해가지고 막 헬스장 가서. 붙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너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으로. 내가 그때 스마트폰을 안 들고 있었을 거야. 그때 스마트폰 거의 없을 때라. 집에 가서 인터넷 확인. 그래갖고 그 헬스장에서 헬스북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 채로 뛰어갔어. 집으로. 되게 황당했을 거야. 피트니스 거기 있는 사람. 쟤 왜 저러나. 갑자기 그 옷 입고 뛰쳐나가. 미친년처럼. 돌았구나 저게. 그랬을 거야. 어쨌든 그래도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인터넷 켜서 확인을 했더니. 진짜 그게 나온 거야. 그 기사가. 손 번호까지 해가지고. 75명이. 그때 75명이었으니까. 딱 나온 거야. 이게 뭐지? 나는 그때만 해도 보이스피싱이 없었거든. 그런 비스무레한 건. 보이스피싱이란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런 비스무레한 사기인가? 이런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수험번호가 똑같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수험번호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뭐지? 진짜 이게 맞나? 맞나 보다. 나 술 왜 먹었지? 헬스장에서 왜 이렇게 미친년처럼 뛰었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 어쨌든. 그래서 좀 잠을 편하게 잤어요. 너무 허무하잖아. 긴장감 없이.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수 확인하고. 했더니 진짜 합격에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믿게 된 거야. 확실하게. 근데 너무 두근두근하는 거는 너무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그 느낌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침 9시에 그 사이트 접속할 때 그 심당 터질 것 같은. 나는 그냥 거의 70, 80%는 알고 들어간 거잖아.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오류가 없었어. 그런 오류가 없었고. 이제 이름은 안 나오니까. 처음 번호. 근데 뭐 본인은 번호나 알고 있으니까. 무슨 기자가 또 실수하길 바라든가. 어쨌든 여러분들도 두근두근한 그 느낌을 만나게 되겠지.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근데 합격하면 참 좋긴 좋아요. 좋긴 좋고. 그 합격하기 전날하고 그 합격한 날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물론 내가 뭐 이락천금을 벌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나는 그전에는 그냥 예진 씨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임예진 관세사가 된 거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달라지는 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름이 나왔잖아. 전남친, 전전남친 막 연락을 받고. 되게 문란해 보여?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만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아니야. 막 전여친, 전전여친 막 연락 오고 막 그러더라고. 되게 시크하게 끊었어요. 잘 지내지. 너 합격했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재수 없는 멘트도 좀 날려주고. 그랬었어. 어쨌든 그래요. 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내일이 합격자 발표라. 나는 매년 이걸 겪어. 매년. 자, 자,